안녕하세요. 저는 스티브 요니의 디자이너 요니피입니다. 스티브 요니는 아티스틱하고 또 컬러감이 있고 프린트가 사랑받는 데님. 데님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항상 저는 하루에 옷 하나씩은 데님에 걸쳐져 있어요. 오래되고 다시 꺼내 입어도 그냥 질리지가 않고 리바이스도 워낙 클라식하니까 좋아하고 아크네 데님도 좋아하고 빈티지 데님 사가지고 제가 막 잘라서 입기도 하고 진주 같은 거 디테일에 붙여서 좀 더 여성스럽게 만들거나 자수 디테일을 섞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. 데님 하면 자칫 너무 캐주얼해서 좀 공식적인 자리는 어울리지 않을까. 저는 오히려 포멀한 옷에 데님을 잘 걸쳐 입는 그런 믹스 매치를 잘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멋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. 멋내지 않은 듯 멋내 스타일리시한 아이템?